도망쳐야 되구만 이거도 파밍같은거 하면 좀 더 쉬워져요? 레벨 오르면 적들도 레벨... 레벨에 따라 세진다고 들었고 이건 템을 좋은걸 잘 먹어야 되겠네 그죠? 템빨이네 템빨 아 슈로 대할라 했었는데 갑자기 이걸 하게 됐네 이거 생각 없었는데 썸님 보고있나? 나 겁나 잘함 사실 내 스타일은 슈로댄데 머릿쓰고 천천히 하는거 그 헬로프가 잊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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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 x gay x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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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아 이거 결정하는거에요? 오오 칼 이도 창 도끼 오 이게 뭐가 좋아요? 오 뭐가 좋아요 이게? 칼 칼이 제일 무라 같은데? 칼하면 내라? 칼창 칼 그럼 뭐 칼해야지 뭐 아 칼창이 좋다구요? 칼창해야지 뭐 칼창해야지 칼창해야지 뭐야 수고료 칼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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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칼창이 칼창 칼창이 칼창 칼창이 わからな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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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何もかも奪われちまった 아 아 수오래곤 바꿀 수 있구나 능력 개화 아 이거구나 압디탈을 해서 어 이렇게 능력치를 올릴 수 있고 아이템을 복랍해서 아 아 없네 아까거 템 다 없어졌네 음 음 음 템이 있구만 DLC구만 어 뭐 이거 뭐 있는거를 사실 그 이제 안 을 안할순 없어요 그죠 그 뭐 있는걸 또 써야지 그 사람이라는게 그죠 안쓰고 굳이 그럴 일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죠 이거 뭐야? 이거 더 좋은거야? 뭐야? 이거 노란색이 더 좋은거 아니에요? 이거 노란색 껴야돼요? 못 껴야돼요? 푹초록색? 못 껴야돼요 이거? 뭐 근데 무게 오바됐다는데? 다 가볍네 이게? 아 여기 낚겠네 여기 낚겠네 보통 노란색이 매직템, 메어템이잖아요 논맨 약한, 약한 논맨 아 아 들어왔다 씨 아 두 명이네? 아 씨 리일은 빡센데 아 아 아 으 아 스파파시키 아 있으면 안되는데 썼네 아 아깝다 뭐야이거? 뭐야이거? 뭐야이거 안먹었죠?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 척척 부여야되요?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거 파면 안되요 없네 자 가봅시다 이어서 가봅시다 아 아 잘못 눌렀다 어 하이파이브 아 뭐야이거 와 갑자기 왜 저기 생깄어 뭐지? 템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? 왔던 길 같은데 한번 왔던 길 아니에요? 맨 처음 길인가? 방금 여기서 여기서 시작한거 아니었나? 아닌가? 여기 왔던거 같은데? 여기 맞나? 방금 잡았는데? 아 내가 뛰어내렸지? 가는 길이 이쪽으로 가는건가? 아우 그런거 보다 이렇게 하는거 보다 이 정도쯤은 뭐 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뭐 수호니까 아 이런거 맞으면 안되는데 아 이걸 불러내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득인거야? 템 주는거에요? 야 난 이길 수 있어 떠 떠 아 어 무약 다 빨았다 이거 세트템 효과 같은게 있어요? 이거 세트템 효과 같은게 있어 이거? 아 그래? 그럼 지금 이거 세트가 좋은거겠네? 딴거 뛰면 안되겠네? 보통 dlc는 좋은거니까 저긴가? 저거는 뭐지? 저거는 저거는 그 섬을 지키고 있어? 저거는 그 섬을 지키고 있어 저거는 그 섬을 지키고 있어 꽂혀 잡아야지 엔진 나갔나 봐요 엔진 안먹네 잠시만 한 시간 전부터 불렀는데 엇버리 물이나 없나? 엄청 열심히 연습하시고 아까 세션 끝나고 말씀드리다가 했는데 못 보시더라 아 잠깐만 어 저거 쟤를 잡아야 칼을 뽑아서 싸울 수가 있겠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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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노 좀 써봐라 아이씨 아이씨 어 큰일났다 피치하는거 없는데 야 화들 생겼다 이씨 야 놔 놔 놔 너 이씨 세.. 너 이거 새끼 이거 야 화들 생겼어 그런거네 이거 파살 어떻게 써요 근데? 파살 어떻게 써요? 아이씨 왔구나 이거 이렇게구나 인가? 쓰는거 뭐야? 쓰는거 뭐야? 날리는거 어떻게 날리는거에요? 아 이렇게구나 아 이렇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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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읍 오우야 어딨어 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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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핍 없는데 지금 핍하는거 없나? 핍하는거 없나? 아 피치하는거 없나? 아 다 먹어가지고 물약 이거 인왕이라고 어려운 게임 오오 애플 스크루스 어 이거 세이브 포인트 안까면 그냥 죽는거잖아요 너 말 맞았어 이거 잡았나? 어우 피가 없어 피 어떻게 져 오우 와 게임 갑자기 터질버렸네 왜 사무라이 사무라이 오야 뭐야 아 디펜스 했는데 아 죽었어 아 디펜스 했는데 아 여기 다시 가야되는거야? 총부터? 아 다시 깨야되잖아 이거 겁나 빡치네 아 아 생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이렇게 하면서 성적이 나가는 거니까 와 깜짝 놀래라 오케이 아 일로 왔는데 일로 가야지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어 여기 처음 온 곳인가 여기 아까 안 왔었나 아 일로 안 갔었나 아 일로 왔죠 잘하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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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 안싸고 가면 되잖아 이거 어 여기 뭐지 이거 파밍이 뭐지 이곳에.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이씨 저 새끼 자꾸 다시 내려와서 내가 까야되겠다 야 그럼 야 떠 떠 야 이거 이거 이길 수 있잖아 아이씨 어이씨 잡았다 죽인줄 알았네 원래 이렇게 조용조용한 게임인가 이건 아이씨 아이 소맛이 있네 소맛이긴 있는데 아이 난 슈로 내가 더 땡기긴 하네 이거 템은 나중에 아까 뭐 갈아버리면 되는거죠 아이씨 잡탱같은거 죽어가지고 그죠 여기가 풀림 뭐야 이거 너무 조용해서 그런가? 다들 내가 너무 잘해서 그런가? 조용하네 다들 가신건가? 어..일로 맞는거 같은데? 오케이 맞는거 같다 내가 하나 빨아야지 이 길이 맞나? 이 길이 맞아요? 어 맞네 맞네 세이브 포인트 맞네 아우 세이브 포인트 능력계가? 능력계가? 능력치를 올려야되잖아요 뭐 올려야되요? 이거 그러면 이거 무력을 올려야되나? 칼 활 정신 올려야되나? 능력치를 뭘 올려야되요? 능력치를 뭘 올려야되요? 어? 정신? 정신? 정신이 여기 이렇게 몰빵하면 되나? 이거 아닌같은데? 뭐야? 여기 처음 구간 아닙니까? 뭐야 여기 처음.. 여기 처음인데? 한바퀴 돈거야? 아.. 아.. 왜이렇게.. 아 쇼컷이구나.. 어 약간 그냥 뛰어내린거 같은데 이거 두 번째꺼? 아.. 아 쇼컷이구나 여기 여기 쇼컷이었구만 결국 일로 진행하는거네 뭐올까? 뭐올까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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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아 쇼컷이 언제올라왔지? 깜찍해? 아 무기는 바꿔야되잖아 무기는 짧은템이 아니잖아 아 근데 무기는 더 좋은템인가? 태도 아.. 아 딜이 좋네 좋은거네 어 근데 일로 가는길 아닌가 같은데? 아.. 길을.. 몰라서.. 아 여기가 없다 아 여기.. 아 여기.. 잠깐만 일로.. 여기 빤대로 갔잖아 여기 왜왔지 내가? 아.. 뭐.. 개몽청하다나 아.. 나 길을 몰라서.. 사서 고생하는데? 네가 잘해.. 아.. 대부분의 판매자 아니.. 검정이상 그래.. 우리 수제나 이제.. 지민아.. ill.. 아.. 지금? 감사합니다.